안녕하세요 엠블랙미리입니다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우리 A플러스님들 저희 엠블랙이 드디어 서울에서 센세이션 투어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콘서트를 안 하냐 서울에는 안 오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공연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그런 섭섭함을 다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연인 것 같아요 엠블랙이 제가 이번 공연의 느낌은 오랜만에 하는 것만큼 한국 팬분들이 굉장히 그리웠었는데 울컥울컥할 것 같아요 처음 무대에 올라갔을 때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를 때의 그 쾌감 끝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인 걸 다 아니까 이번 콘서트 때도 저희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 콘서트 너무 많이 기대되고 빨리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네요 콘서트 때 봬요 would you wanna do the what you